우리의 마음에는 기쁘고 행복한 부분도 있지만 슬프고 우울한 구석도 당연히 있는데 우리 서밤님의 그림은 이 슬픔과 우울의 경험을 숨기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많은 공감과 사랑을 받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우울의 경험을 어떻게 타인들과 교감해 보실 생각을 하신 건지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특별히 교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린 건 아니었고요 아니었고 첫 질문부터 아니었고 일단 그냥 제가 그림 얘기를 그리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가장 솔직하게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경험했던 우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 건데 거기에 되게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우울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우울증이야 라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막 세상 끝난 것 같은 느낌? 내 주변 사람들도 날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이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추상적으로만 하는 우울증이란 어떤 건지 우울증은 어떤 녀석일까요? 우울증은 장애로 접근을 하자면 아주 우울한 기분이 거의 매일 2주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잠도 안 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체중이 변화가 있고 원래 좋아했던 것들을 하고 싶지 않아지고 아주아주 피로하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내가 원래 했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학업적 손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우울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울이라고 하면 슬프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금 우울할 때 슬픈 건 맞아요 슬픈 기분이 되게 오래가는 건 맞는데 더 우울해지면 기분이 사라져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서라는 게 사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당연히 드는 거겠죠 약간 무기력증에 가까운 증상이 오히려 우울이랑 가까운 걸까요? 슬프다라는 것보다는 네네 저는 되게 공허함과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생각해보면 이 슬프다라는 감정은 뭔가 되게 조금 격동적이랄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감정이죠 어떤 감정보다도 더 우울은 슬픈 거야 많이 울고 슬퍼하면 우울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무기력한 느낌이 많이 마음이 없는 마음 정말 그 단어면 설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힘내 그냥 뭐 잘 될 거야 너 정도면 괜찮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인으로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주변인으로서의 역할이 바람직한 역할이 뭐가 있을까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일단 사람들이 우울의 증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힘을 못 내는 게 우울증의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근데 내가 아픈데 암에 걸렸어 나아 아 그러네 나아 그럼 나아지나요? 너 안 낫고 뭐해? 너 안 낫고 뭐하고 있어? 그냥 이러고 있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큰 죄책감을 느껴요 일단 죄책감 자체도 우울증의 증상이에요 이유 없는 죄책감 근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나에 대한 비난이 더 심해지는 거죠 왜 난 이렇게 못하지? 왜 나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못할까? 왜 나는 소파에만 누워있고 싶을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그런 압박이 우울증이 있는 분들을 훨씬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메시지를 종종 받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을지 물어보면 일단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한번 물어봐라 그 사람한테 직접 뭐가 필요한 것 같냐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 같냐 그리고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변인으로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전문가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울하면 너무 무기력해서 내가 정신과를 직접 가거나 첫 번째 초진 예약을 잡는 게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전화해서 알아보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찾아보는 것도 버겁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주는 거 내가 어디 정신과 알아봤고 거기 몇 월 며칠에 나랑 같이 가면 돼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리고 너무 우울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면접을 놓친다던가 집이 너무 엉망이 된다던가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데 약을 못 챙겨 먹고 있다던가 이런 실질적인 것들을 좀 챙겨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죠 내가 이렇게 도와줘도 되냐고 또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노출이 잘 되는 잘 겪게 되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환경 보통은 소인과 스트레스 환경이 결합해서 나타날 때 병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소인? 네 소인이라고 하면 원래 기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유전의 영향도 되게 크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우울증이 있거나 다른 정신질환이 있으면 나도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이 생길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게 뭔가 가정 환경적인 분위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두 개가 다가 나타나는 거죠 유전적으로도 내가 그런 취약성이 있는데 엄마 아빠 둘 다 우울증이면 그 가정이 화목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스트레스 환경 속에 노출될 확률이 더 증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병리학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전에 우울증은 당사자의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우울을 인정을 하고 적절한 치료나 상담을 찾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설마 우울증이라니 나 지금 잠깐 조금 기운 없는 거지 내가 우울증에 대해서 나쁘게 안 좋게 생각을 해서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되게 좀 우울을 뭐랄까요? 좀 떨친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하는데 좀 바른 방법 같은 거 우울감을 조절하는 좋은 방법 같은 게 당사자들에게 전문가를 찾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고 좀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정하는 게 제일 시작이겠죠? 근데 그 인정이 정말 어려워요 저도 제가 대학교 때부터 뭔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상담센터가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만 같은 내가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 같다는 그 두려움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우울하다는 거 그리고 어떤 경조증을 겪는다는 거를 인정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을 털칠 수 있는 방법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죠 전문가를 찾아가서 전문가와 함께 코어학을 하면서 자신의 병을 관리하고 치료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 전에 나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게 되게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는 신체장애랑 정신장애랑 되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부인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종류의 정신장애들은 부인하면서 살아간 것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도 그랬지만 정신장애라고 하면 어떤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되게 사회생활 못할 것 같고 얼굴 딱 보면 뭔가 이상한데 딱 보일 것 같고 근데 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 보면 되게 또 멀쩡해 보이잖아요 나이스 그리고 대학교 때도 저 장학생이었고 봉사활동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진짜 활발하게 살고 친구들이 넌 진짜 다른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였는데 집에 가면 죽고 싶다 어떻게 죽어야 되지? 자살 방법 검색해보고 그래서 내가 뭐랄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저의 편견 때문에 되게 오랫동안 저는 힘들어했었죠 아마 그런 분들이 지금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호밤님이 겪고 있는 일이 단순히 우울증이 아니라 우리 그림일기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그러니까 들뜬 마음과 우울한 마음이 좀 번갈아 나타나는 경험이라고 그림일기에서도 소개를 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 조증 역시도 우울증만큼이나 사회에 좀 잘 소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증과 감정기복은 좀 어떤 경험이고 일상이 어떤 우리가 조증이라고 하면 그냥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험들인지 양극성 기분장애는 제가 느꼈을 때 롤러코스터에 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지도 않았고 내릴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우울증이 에너지가 없는 상태라면은 제가 겪는 건 조증은 아니고 경조증인데요 경조증은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예요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경조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 진한 커피를 한 10장 정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심장이 빨리 뛰고 손에서 땀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기분이 되잖아요 그런 걸 4일 이상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엄청나게 지쳐요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그런 감정들을 견디다 보면 다 지친 상태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클을 도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나한테 닥칠지 모르고 한 번 경조증 증상을 경험하면 되게 불안해져요 사람이 되게 약간 편집 증정이 되고 그냥 홍윤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얘가 나한테 화났나? 얘가 나한테 짜증이 났나? 이렇게 느껴지니까 나의 삶에 대한 안정적인 느낌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인지하기가 어려운 게 내가 오늘 느끼는 세상과 나와 내가 3주 전에 느꼈던 세상과 나 자신인 느낌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누구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는 체온 조절이 좀 어렵게 태어난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감정 조절인 거죠 그래서 기분이 떴을 때 다시 잘 내려오기가 어렵고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나 화났을 때 다시 평정심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 그래서 그런 나 자신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것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 비유가 너무 적절하셔가지고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창작자라서 이게 확실히 거의 선생님이 타기 싫은 롤러코스터 타는 거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네 네 안녕 안녕